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공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1년 가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면역력이 간권이구나 그래서 면역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도움이 된다 제가 알기로는 홍삼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한 증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우리의 습관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음식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만이 전혀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EW 케녀 목사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이 시대에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신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또한 그렇게 교사이면서도 또 치유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집회할 때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칠 때마다 많은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치유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치유를 받도록 성도들이 치유를 자기 것으로 취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항상 가르쳐 줬던 게 무엇인가 하면 습관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습관과 음식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취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치유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성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모든 통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게 생각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치유 고백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재정에 관해서 또는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을 놓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면 머리에 통증이 있다면 그것에 효과적인, 부분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치료제, 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고백할 때 이런 부분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돌파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때때로 집중할 때도 있고 재정과 부유에 대해서 때때로 집중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이제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 셀인턴 훈련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셀인턴 훈련하면서 우리가 셀 모임 노트를 중심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에 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또 어떻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함께 나누죠 나누는데 사람들이 이제 셀 모임 노트를 제일 먼저 접하고 나면 아 너무 순서가 너무 많아요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드리죠 우리 이제 셀 모임 노트에 셀 모임 순서에 보게 되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라든지 기도 제목 필요하면은 그거 내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셀 모임은 꼭 나의 어떤 문제들을 내놓고 또 그것을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셀 라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셀 모임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셀 라이프를 통해서 주중에 같이 통화하고 주중에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주중에 또 만나서 서로서로 또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솔하게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나눴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삶을 나누는 게 뭘까요? 나는 삶을 나누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삶을 나누는 게 뭐죠? 셀 모임 때는 그리고 셀 모임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삶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삶을 나누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나눈다는 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감사한 삶을 나누는 겁니다 한 주간의 내 삶에 있었던 그 감사한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예배했던 삶을 나누고 영안에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경건 훈련과 경건 생활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한 것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과 비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다뤘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했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적용했는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VIP들 내 주변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오이코스들 그들과 함께한 나의 삶을 나누는 거죠 사실은 셀모임이 균형 잡히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삶을 나눈다면 꼭 한 부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피로가 있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것만을 나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 순간 내게 아주 크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뿐이지 그건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국은 감사한 삶, 찬양하는 삶, 경건을 훈련하는 삶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삶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이죠 그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재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뭔가 내가 빨리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소득이 금전적인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제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디에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그 어떤 소득을 얻는 그런 어떤 돈의 관점을 계속 우리가 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균형 잡힌 재정에 대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성품과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와 내가 다루는 모든 것들이 함께 지혜롭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바라보고 재정을 다루는 균형 잡힌 관점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어떤 기업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게시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 위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은 재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께 떼서서 받아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게끔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재능들을 어떻게 발휘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또한 이 재정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게 적합화된 흐름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내게 적합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게 맞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은 재정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삶과 관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돈은 한 곳에 그냥 쌓아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뺏어 먹는 게 아니죠 돈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 안으로요? 관계 안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들을 알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재정을 다루는 균형 잡힌 이 관점 이 재정을 증가시키는 균형적인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함께 큰 그림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관한 이 개시 지식과 담대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하면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재정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를 다루고 부족감을 다루고 담대함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동력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불안과 염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이전보다 소득은 올라가고 이전보다 재정적인 증가는 있었는데 이제는 병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 병이 드는 거죠 왜요? 염려가 부족감이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그 상실감이 나를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이라 우리가 염려와 부족감을 가지게 되면요 열심히는 하고 그 나름대로의 예전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뭔가 증가는 있겠지만 보통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전쯤에 천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정적인 어떤 염려들 재정적인 어떤 책임감들 부담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제가 제의를 받게 된다 교육사업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이 추중에도 가르치고 추중에도 이 말씀으로 양역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템인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그 아이들을 함께 흡수해서 그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불신자 부모님들도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또 이제 장년 성도들이 함께 교사로 투입이 되어져서 교사로서 또 훈련되어지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교사들에게도 또 그런 재정적인 수익을 얻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뭔가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우와 일석사조네요 이렇게 좋은 교육 아이템이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카드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할 수 없는 수준을 동원해서 제가 거기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관계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요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했던 그 사업을 했던 그 사람도 너무 허술하고 그리고 이 방식도 허술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나 재정 상태도 허술하고 허술한 게 다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는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내가 또 이제 신뢰할 만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기도 하고 뭐 여차여차여차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못 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 안에 있었던 염려와 부족감 때문에 이 염려와 부족감을 이런 식으로밖에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쪽으로 보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나는 부족해요 난 누구보다도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허술한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고 그 상황이 그렇게 허술한데 그걸 보지 못하고는 그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닌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이 공급들을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공급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에베소스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서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감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이제 자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기업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부자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부자들이 지금 10만원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10만원어치의 삶의 수준인 사람이고 재산이 그 정도 되는 모양이다 만약에 차를 우리가 마티즈를 탄다든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스파크를 탄다든지 소나타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 모양이다 이 사람의 돈은 그렇게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그가 입는 것, 그가 먹는 것, 그가 쓰고 있는 것으로 그의 부를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부를 가늠합니까? 기업으로 가늠하는 거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감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기업을 넘치도록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내게는 넘치는 기업이 있다 나의 통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공급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 담대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내게는 넘치는 기업이 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은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과 재정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여케 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부여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고린도서 8장과 9장 특별히 8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부족감을 느끼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내 삶을 이해하며 그 관점에서 간신히 복음을 누리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죄의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얼마만큼 가난히 쉬었습니까?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신 거죠 벌거벗겨지시고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분께서 얼마만큼 가난히 쉬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지옥으로 내려가셨던 거죠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분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부여한 물, 그 부여한 삶을, 부여한 공급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얘기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나는 부여한 자다 나는 부여한 자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월급을 잘 받아요 평균적으로 한 300이면 살아가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500 정도 있으면 살아가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 700은 벌어요 800은 벌어요, 900은 벌어요 그런 부여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여함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그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상속했고 복을 흘려보내셨다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단수, 그 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소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소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소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시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다 그리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이라 우리는 그러한 복을 합법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받은 자들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염려와 불안과 부족감을 떨쳐버리고 확신하고 담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을 다루는 균형 잡힌 관점에 있어서 현장의 기술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잠원 22장 29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이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 재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일에 능숙한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의 재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오늘 보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온 땅에 그러한 자손이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다른 데 비해서 당시 이집트나 이집트는 나일강을 근처로 해서 비옥하긴 하지만 또 황무지도 많죠 사망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천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정말 그들의 땅과 비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개간하고 돌보지 않으면 황폐하기는 마찬가지죠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지금 땅용 분쟁이 있죠? 황무지였습니다 버려지면 황무지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했지만 제가 청년 때 교회 생활을 했던 곳에 목사님께서 그런 곤면들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정말 사역에 관심이 있고 또 사역자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가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이 성지순례를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 신혼여행으로 가라 신혼여행으로 이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신혼여행으로 저는 성지순례를 가고 저희 아내는 신혼여행을 가고 이렇게 가지고 성지순례도 아니고 신혼여행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인상 깊은 아주 특이한 경험을 냈습니다 이쪽에 아랍 땅에서 이스라엘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진짜 황량합니다 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나무들 쭉 있고 그리고는 그냥 벌판인 듯 그다음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과 비교하면 낙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국경이에요?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어디까지가 아랍 땅이에요? 구분이 너무 쉬웁니다 그냥 녹음이 푸르면은 이스라엘 땅 그렇지 않으면은 아랍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조그만한 투명한 관 관이 신경처럼 신경처럼 곳곳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시로 물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수시로 물을 공급해 주니까 거기는 거의 비슷한 땅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칼로 무 자르듯이 거의 그렇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는 황무지 여기는 낙원처럼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경을 제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땅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발휘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니죠 내 안에 재물을 얻을 지혜가 있구나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구나 재물을 얻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주어진 탈런트를 마음껏 발휘하면 더욱더 이 지혜가 발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거기서는 여러분의 직원이라면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영향력 또 영향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을 확장시키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내가 온몸으로 흡수하고 온몸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사이즈라든지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또 다른 사업체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원을 하나 또 운영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하나 또 좋은 병원을 경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산무치약 뭐 오무치약 오무엄식 이렇게 하는데요 병원도 산무병원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과잉진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환자들 대합니다 어쨌든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발휘하다 보면 이제는 좀 더 나만이 자랄 수 있고 그러나 이 어떤 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피로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정은 현장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고 사람들의 고민과 피로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과정과정과 이 모든 흐름들을 온몸으로 채득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단지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이 사업과 이런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며 돕는 이런 일들을 온몸으로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는요 사업을 하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역량과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거고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죠 목사님 말은 쉽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삶은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비슷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분야들이 있고 또 비슷한 피로들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공급들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균형 잡힌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와 그 인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돈맥이라고 그러죠 돈맥 돈맥이라는 게 돈이 흐르는 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을 잘 알고 돈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그것은 멈춰있고 어디에 한 곳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모델 전사 6장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요 거기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함이, 재물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돈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거죠 만원짜리 여러분이 소유했던 그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어느 순간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죠 두 번째 정함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재물, 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이한 속성이 있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더럽히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이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불이한 재물, 불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물은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이 흐르고 있는데 재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물고들을 내 것으로 끌어당겨서 취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 연구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포 분석하고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야죠 다 돈을 법니까?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법니까? 아니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그 지점과 그 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분야, 구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만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의 어떤 그릇 내가 준비되어진 것만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재정적인 증가에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한 다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재정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무엇을 감추어 두었어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캐낼 수 있어 이걸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녀님을 인식하고 성녀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로 결국은 관계 안에 또 관계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우린 재정적인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해할 때요 계산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지 이건 사실은 정말 바르게 존중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이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와 복음이죠 그래서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돕고 또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인, 재정적으로 그 관계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이 만드십시오 많이 만들어 놓은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이 부어질 것입니다 뚝이 너무 튼튼하지 않고 얕은데 더 많은 비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물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해서라든지 가끔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웃들,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이들 그런 쪽으로도 천 원이 됐든, 오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자꾸 통로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내가 구체적으로 찾아서 하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쓸 만큼 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구제사역에 선교사역에 나는 그냥 일임하고 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통로들, 나눠주는 통로들을 만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정적인 증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티모대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나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나름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재물을 바라보는 재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꼭 부자에게만 한 권면이 아닌 거죠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재정을 바라볼 건가 소유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조금 더 잘 뭔가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마음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기 끝에야 네가 잠시 보관하고 있고 잠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주인이 없는 거야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은 네가 마음을 두는 순간부터 너를 더럽혀 불이한 재물이고 불이한 속성을 가진 것들이야 오직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재정적인 증가를 막아서는 돈 맥 경화가 걸리도록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인쇄가 한 거죠 불안이하고 부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인쇄가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돈 맥 경화가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것은 내가 많이 쌓아놨다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적게 있기 때문에 인쇄가 한 자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거죠 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나의 생각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와서 아 나는 이 교회는 못 다니겠어 이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답니다 그러길래 크리스 목사님께서 아니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보금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몇 차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결국은 재정은 생각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느냐가 나의 재정의 모든 증가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6장 38절은 추라, 추라,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라 추라, 그것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밑에 땡땡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은 바른 관점, 바른 태도에 있고 재정은 삶의 현장에 있다 재정은 그 지점, 그 상황, 그곳에 있으며 그것은 성녀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재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으며 심고 나눠주는 통로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셀 모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비타민 C 하나 먹고 또 비타민 E 하나 먹고 이런 알약을 다 챙겨가지고는 한 주먹씩 먹는 것이 아니라 멀티비타민이라는 것들이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은 사실은 그런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염려와 부족감을 다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셀 생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 안에 지혜롭게 우리 안에 주어진 달란트를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돕고 있죠 그리고는 이 교회 생활과 셀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녀님의 인도를 받고 그 때, 그 지점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는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족감을 다루기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인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재정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너무 종합 영양제와 같은 그것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셀 생활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부족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부여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재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존중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넘치게 나눠주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늘 비교하면서 부족감과 상실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더냐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넘치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나는 성경적인 재정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붙잡고 그 위에 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파고드는 염려와 부족감과 상실감들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고 내가 발을 딛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을 풍요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속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을 풍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치해와 아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재정을 다룰 수 있는 현장으로 그 사업의 현장으로 그 넓은 현장으로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더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눠주고 얼마나 풍성하고 균형 잡히며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인지요 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